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성경연구 10단계 오늘은 제 여섯번째 시간 이야기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개인성경연구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이야기를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7개의 성경의 문학장르들을 차례차례 특징별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개의 장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야기체, 율법체, 예언문학, 시편, 지혜문학, 보금서, 서신서 성경의 문학 특징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컵이 있어야지 우리가 컵을 들어서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학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글이, 그 내용이 어떤 문학 속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문학적인 특징들이 익숙할 때 글 속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6강부터 해서 12강까지 성경의 7개의 장르를 장르별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진실을 담는 효과적인 문학적 도구이다 문명의 시작은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문학 오디세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현대문학 토르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읽고 나면 큰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는 진실을 담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야기 문학 속에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도 많은 책들이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빨간 박스는 모두 다가 100% 이야기체로 구성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조금 더 옅은 빨간 박스는 일부분이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구약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장치 사람들의 문학입니다 영웅적인 일대기를 운문적 형태로 풀어낸 그러한 문학 속에서 창조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노아홍수의 이야기와 매우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창세기는 그 시대장치 사람들은 수메르 문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1차 독자들이겠죠 그 시대장치 사람들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그 시대장치 역사, 그러니까 홍수의 역사를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노아홍수 이야기가 성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 자체는 바로 교육과 선교의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해 주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라는 형식은 바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요하 신앙 공동체에 있는 후손들에게 요하의 신앙을 전수해 주고 전승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중요한 문학 구조였다는 것이죠 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밖에 사람들 바로 선교적인 목적으로 또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 바로 고대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1차 독절에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 혹은 실중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턱턱 박히잖아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뱀이 말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의 이야기에서 뱀이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야기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진실을 설명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이것을 현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얼마나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답이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문학적 범주 안에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그 시대 당시 가치관을 전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신학적인 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 그렇다면 구약이 이야기체는 어떤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야기체는 이렇게 네 가지의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이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적 작가 시점은 뭡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작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화자가 신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복선을 그 화자가 다 깔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도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자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담담하게 진술되고 있는데 그 단락, 단락의 끝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신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요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데 작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화자, 화자의 개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자의 개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말미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은 요셉의 말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입을 빌려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씬 여러 가지의 많은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체는 큰 이야기 속에 있어요 이 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철저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신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이 장면들이 모이면 플롯이 되는 거죠 발단, 전개, 위기, 심화, 절정, 해소, 결말 뭐 이런 식의 자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사랑받죠 그리고 그러나 갈등이 생깁니다 형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히고 팔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1번과 6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위기에 빠집니다 옥에 갇혀요 구덩이에 갇혔던 요셉이 이번엔 옥에 갇힙니다 여러 개의 플롯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발단, 전개, 위기, 심화, 발단, 전개, 위기, 심화 마지막에 해소, 결말 그래서 이 중간에 5번을 보십시오 5번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화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실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가문이 되죠 그리고 다말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가문 중에 몇 안 되는 이방인 여인 중에 하나로 메시아 족발에 들어와 있죠 이야기지를 살펴볼 때 등장인물들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생의 목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뜻이 흑이죠 아담의 역할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이야기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학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기법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엇든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바라보다, 준비하다 이것은 번역은 다른 단어로 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 베델, 베델, 베델 창세기에서는 계속 베델이라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도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이듯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 그런데 보통 구약 환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시대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마치 성전과도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그래서 베델에서는 늘 언약이 갱신되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특별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베델, 그리고 특정 상황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불임, 사라의 불임, 사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한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죠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낳았습니다 특징들은 다 불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 여인의 특징은 그 시대 당시가 암흑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출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두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메타포로 불임이라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정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서로 연결해서 연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클루지어, 바로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바로 처음과 끝의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기법이죠 생략법은 말 그대로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서 닌우의 백성들과 이 동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그 다음에 요나의 반응이나 요나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생략법인 거죠 그것은 독자들에게 상상에 맡기면서 스스로가 대답을 하게 만들므로써 중요한 진실에 도달하게 만드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 기법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보편적 진실이 거부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충격 그 충격을 통해서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방식이 아이러니 방식입니다 이런 인클루지오, 생략법, 아이러니 이런 방식은 구약성경 이야기체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니까 잘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독자들에게 말하는 Civic 우선 젖의 전공이기 때문에